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들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연말 결산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편 먼저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편은 메이크업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이스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립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연말 결산도 역시나 웜톤, 쿨톤 다 챙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다는 거 오늘 진짜 많아서 좀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베이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롬앤 누제로 쿠션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이제 지겹죠? 지겨워. 오늘 영상 또 지겹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연말 결산이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세미매트 쿠션인데 제가 완전 건조한 계절만 아니면 정말 정말 잘 썼던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일단 피부 표현이 나는 그 피부 표현이 너무 좋아. 매끈! 완전 도자기처럼 완전 깨끗한 그 매끈매끈한 그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잘 썼고요. 밀착력도 좋고 저한테는 커버력도 만족스러웠고 얇은데 커버도 괜찮아가지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서 더더욱 잘 썼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묻어남도 진짜 적고요. 다음은 피 쿠션 스웨이드예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잘 썼던 쿠션이에요. 이 친구는 특히 여름에 되게 잘 썼어요. 보송보송한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또 보송하다고 해서 저는 피부에 너무 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좋아하거든요. 보송하기는 한데 발림성이 너무 픽싱되면서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바르기도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얇고 가볍게 발리는 스타일이에요. 롬앤 누제로 쿠션보다도 진짜 얇게 발리는 스타일이라서 여름에는 특히 피부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에서 잘 썼습니다. 지속력 면, 무너지는 면에서도 진짜 만족스러웠고 깔끔해가지고 묻어남도 적어가지고 텁텁하지 않으면서 얇은 매트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이것도 제가 너무 추천 많이 했었죠. 몰라 몰라 나 그냥 기절이야 이거. 우리 마이닝들 중에서도 저 믿고 이거 사봤는데 너무 좋다는 마이닝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주변 뷰티 유튜버들도 인정하면서 너무너무 잘 쓰는 쿠션이고 제형 자체가 좀 크리미한데 제가 좀 이런 크리미한 제형의 쿠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트와 글로우 딱 중간에 있는 친구여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중간에서 노는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매트 쿠션을 쓰고 싶은데 진짜 매트 쿠션을 쓰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써줍니다. 여름에 이 친구를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여름에 쓰면 좀 더 촉촉한 느낌으로 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친구도 굉장히 매끈한 피부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모공이랑 요철 커버 막 이런 게 싹 잘 돼가지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묻어남도 진짜 좋고요. 양 조절만 해서 쓰면 진짜 너무 좋은 쿠션. 쿠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촉촉한 쿠션이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작년 연말 결산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촉촉이 쿠션을 그대로 잘 쓰고 있어요. 다른 글로우 쿠션들도 많이 써보기는 했지만 그 이상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거는 사실 없었어요 올해. 근데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베이스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드렸던 이 클리오 메쉬 글로우 쿠션. 이거를 제가 써본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리스트 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더 촉촉한 친구의 쿠션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이거를 연말 결산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션만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블러 파우더. 여러분 이거 진짜 제 영상이 너무 지겹게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잘 쓰고 오늘도 사용을 했고 블러 처리가 진짜 싹 매끈하게 되는 친구예요. 컬러가 핑크 피지 살짝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화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동동 뜰 정도로 허해지는 그런 파우더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좀 더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굴 중앙 쪽에 특히 그래서 되게 잘 썼습니다. 지속력도 좋고 베이스랑 얘랑 만났을 때 뭔가 더럽게 무너지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었고요.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잘 쓴 파우더. 블러셔 추천 가보겠습니다. 색조는 웜톤, 쿨톤 나눠서 가볼게요. 먼저 웜톤.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 치크 1호 웜 블렌딩. 진짜 이 블러셔는 올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쓴 블러셔입니다. 다른 블러셔를 써주더라도 이 친구를 활용해서 좀 그라데이션 하는 식으로 또 많이 썼고요. 데이지크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된 블러셔 팔레트를 올해 출시를... 올해가 아니죠. 2022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 데이지크의 치크 팔레트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컬러도 사실 진짜 좋아하고 뒤에 다른 컬러도 나올 거예요. 너무 발색력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답답할 정도로 은은한 느낌도 아니고 딱 얼굴에 올리기에 좋은 제형? 입자가 고우면서도 그라데이션도 진짜 예쁘게 잘 되고요. 피부가 조금 밝으신 봄웜이라면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라이트는 무조건 사야지. 안 사고 뭐해? 요 약간 브라운빛 나는 거 있죠? 요거는 이 친구들이 좀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 오늘 좀 차분한 느낌 내고 싶은데? 할 때 이 친구를 섞어가지고 바르면 또 차분한 느낌이 싹 나잖아. 올리카 올리카 뷔페피 블러셔 4호 무어. 많이 추천했던 거 같아가지고 좀 머쓱한데 이게 2022년 1월인가? 뭐 진짜 초기에 나왔었는데 그냥 그때 사가지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써. 너무나 애정했던 블러셔입니다. 이 무어 컬러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진짜 잘 썼어요. 은은한 피치 핑크 컬러죠. 그냥 컬러감 자체가 너무 흰기가 과해가지고 너무 뽀양하기만 하지도 않고 차분한 메이크업에만 어울리지도 않고 딱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되게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무조건 이 친구를 써주는 그런 템입니다. 봄라이트 무조건 사세요. 다음은 입큰 퍼스널 무드 레이어링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색상 추천을 해드리고 보여드릴 예정이어서 두 개 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퍼스널 컬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먼지나방에서 입큰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퍼스널 컬러 계절별로 블러셔를 출시를 한 건데요. 계절 타입들에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컬러들로 나왔겠죠. 그라데이션으로 이 친구가 싹 되어 있잖아요. 1, 2번 섞어서 바르면 봄라이트 2, 3번 섞어서 바르면 봄브라이트 요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컬러를 활용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게 입체적으로 블러셔를 바르기에 너무 좋아요. 1호는 이제 살구빛이 해서 코랄핑크로 가는 요런 그라데이션이고요. 제가 또 봄웜 대표주자로서 봄웜 컬러를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리고 3번 트렌치 라떼는 딱 봐도 가을웜이죠. 저는 가을웜도 아닌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진짜 그냥 봤을 때는 너무 갈색 브라운 같아 보이긴 한데 얼굴에 막상 올리면 진짜 예뻐요. 근데 이 친구는 담백해 느낌이. 그래서 이쪽은 베이지 계열 브라운이고 요쪽은 레드 브라운. 제가 오늘 이 친구 발라줬거든요. 사실 저한테 막 어울리진 않지만 저는 오늘 느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볼 따고가 단풍잎 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웜톤 추천도 아니고 쿨톤 추천도 아니고 그냥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친구인데 뉴드 플러터 블러셔 1호 피더팻. 여러분들 저는 봄웜이지만 저는 쿨톤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쿨톤인 척 하고 싶을 때 정말 정말 많이 썼던 블러셔입니다. 너무 풀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봄라랑 여라랑 살짝 걸쳐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 착붙까진 아니더라도 쿨톤인 척 하기에 괜찮다. 이 블러셔 자체도 진짜 좋거든요. 가루날림이 진짜 좋고 밀착이 되게 잘 돼가지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예전에 빠지 갔을 때 이 친구를 썼는데 물에 홀딱 젖고 난리법석을 쳤는데도 블러셔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잖아. 이제 쿨톤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2호 쿨 블렌딩. 원 블렌딩 나왔는데 쿨 블렌딩 안 나올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타입으로 말하자면 여쿨라분들이라면 진짜 가지고 있으셔야 할 컬러겠죠. 딱 보기만 해도 뽀용뽀용한 느낌이라서 위에 핑크 아래 퍼플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조색해서 쓰기에도 좋고 우리 여쿨라 선생님들이 쓰시면 그냥 화사하고 막 너무 예쁘지. 이렇게 제일 밝은 컬러는 또 파우더 대신해서 쓰기에도 좋거든요. 얼굴 화사하게 좀 밝혀주기도 하니까 퀴 블러셔 멜로우 5호 런미라이트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쿨라이트였다면 이 친구를 주구장장 발랐을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신상 베이스 영상에서 블러셔 바르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퀴 블러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젤리 블러셔를 추천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는 좀 이 친구가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베이스가 일단 벗겨지지가 않고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지속력도 오래 가가지고 핑크와 라벤더를 적절하게 섞어서 진짜 예쁜 그런 라일락 같은 느낌의 컬러예요. 바르면 그냥 사랑스러움이 사랑스러움이 뒤집어져. 이거는 확실히 쿨톤 컬러라서 웜톤 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컬러라는 거. 입큰 블러셔 쿨톤 컬러 또 나와줘야겠죠. 우선 2호 아이시 클라우디 컬러는요. 앞쪽은 핑크를 살짝 탄 듯한 그런 라일락 컬러고 뒤에는 쿨한 퍼플 컬러.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 쿨타입 블러셔는 좀 더 핑키한 느낌을 기대를 했었어요. 완전 보라색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되게 여쿨 블러셔로 나오는 것 중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되게 유니크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여쿨 선생님들이 바른 짤들을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 쫙 차분한 무드가 좀 있더라고요. 앞쪽은 여쿨하고 뒤쪽은 여름 뮤트라는 거. 겨울 쿨타입이신 분들이 블러셔 찾기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쿨이라면 이거는 그냥 무르고 사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죽빛 도는 컬러죠. 약간 차분한 퍼플이랑 이런 플럼의 조화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겨울 다크고 뒤쪽은 겨울 브라이트라는 거. 와인 한 방울이 내 볼에 그냥 싹 스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먼저 웜톤 보실까요? 뮤드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피치 메모리입니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저랑 똑같은 봄웜 선생님들 우리 손 들어봅시다. 이거 사시면 돼. 제가 봄웜이다 보니까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쓴 섀도우예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 그냥 퀄리티 자체도 좋고요. 이쪽으로 써주면 핑크 코랄 느낌으로 할 수가 있고 약간 이쪽 위주로 써주면 조금 더 주황빛이 가미된 그런 귀여운 느낌으로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쉬머 섀도우들도 너무 예뻐요. 저는 올해 쉬머 섀도우에 꽂혀가지고 진짜 쉬머 섀도우에 환장을 했었거든요. 이 글리터도 미쳤어. 오렌지 펄이라기보다는 약간 오팔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오렌지 펄? 촤르르한 장난 아니라서 이 글리터를 쓰고 싶어서 이 팔레트를 또 꺼낸 적도 꽤 되고요. 뽀용뽀용한 팔레트에 이런 진한 컬러를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넣어줬다는 거에 감사. 그리고 또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다. 삼각존에 딱 발라주잖아요. 그럼 약간 붉으리한 느낌이 싹 나면서 너무 붉은 기가 돌지 않으면서 적당히 붉은 브라운이어가지고 웨이크메이크 믹스 벨러링 아이 팔레트 5호 보타닉 가든 이것도 제가 몇 번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쵸? 우리 봄라이트 선생님이 좀 나 베이지, 브라운 메이크업 하고 싶다. 이럴 때 무조건이야 이 친구. 얘는 또 블러셔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활용도가 좋고 구성이 진짜 좋아요. 베이스, 미들 컬러, 음영 컬러. 요거 진한 컬러. 뮤드에 들어가 있던 애보다 훨씬 진한 거 보이죠? 요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아이라이너 풀거든요. 그리고 이 글리터 두 가지도 뒤집어지게 예쁘잖아. 특히 요거. 제가 요거 칭찬 진짜 많이 했었죠? 반짝반짝한 그 영롱한 펄이 완전히 제 스타일인 글리터입니다. 이 블러러도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아까 그 홀리카홀리카 무어 컬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블러쉬드 로즈. 영상에서 제가 메이크업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것도 제가 진짜 잘 썼습니다. 컬러감 자체는 사실 가을 웜이 약간 화사하게 메이크업하기에 괜찮은 그런 느낌? 어쨌든 이 에뛰드 팔레트도 2022년에 출시를 했잖아요. 저는 꽤나 이 에뛰드 팔레트가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컬러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걸로 그냥 웜한 로즈 메이크업 해주면은 그냥 가을 말린 장미 느낌 싹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센스가 약간 모든 컬러의 로즈빛 한 방울 탁 탄 듯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 통일감이 진짜 매력적이고 글리터들도 진짜 예뻐요. 사실 근데 쉬머가 없어서 또 쉬머 처돌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잘 썼다. 이 블러셔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우리 가을원 선생님들이라면 꼭 하나는 가지고 있자 싶은 그런 팔레트랄까요? 제가 오늘 사실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영상에서 한 번도 못 보여드렸던 거 같아가지고 구성은 뭐 말해 뭐해? 너무 좋지? 그리고 이 컬러감이 채도감도 빠져있지만 노란기도 싹 빠져있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노란기 들어간 브라운 팔레트는 지금까지 많았다 이거야. 붉은기가 살짝씩 타져있는 그런 베이지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브릭의 느낌이 아니라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적당한 붉은기가 들어가 있다는 점. 이 쉬머도 우리 가을원 선생님들의 애교살을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저도 오늘 그렇게 써줬거든요. 그리고 이 펄도 진짜 너무 예뻐요. 눈 주덩에 발랐잖아. 뒤지어져. 너무 예쁘다고. 추천 추천. 그리고 다음은 제가 쿨톤인 척 하고 싶을 때 쓰는 템입니다. 피 미니 아이 팔레트 글래스 2호 여름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올해. 아이고. 근데 이거 케이스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쉽게 열려가지고. 제가 데일리한 핑크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많이 썼던 템이에요. 얘는 그렇게 쿨한 핑크 팔레트가 아니거든요. 걸쳐있는 정도의 그런 핑크 팔레트라서 웜톤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핑크 팔레트예요. 그리고 핑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또 음영 컬러들이 있잖아요. 브라운 음영들을 적절히 섞어서 메이크업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펄 섀도우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쉬머, 글리터, 조금 더 입자가 큰 글리터. 이렇게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진짜 진짜 센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매트 섀도우의 질은 발색력이나 밀착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팔레트였습니다. 이제 쿨톤 가보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7호 퓨어 라벤더 블러링. 이번 여름에 굉장히 이런 핑크핑크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쿨러라면 꼭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팔레트. 제가 또 이걸로 영상도 만들었던 거 아시죠? 저는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트 위주여가지고 그냥 싱글 섀도우 굳이 요즘에는 잘 안 사니까. 활용하기에 진짜 좋은 팔레트여가지고. 퀄리티도 진짜 좋고. 그 질감도. 웜한 느낌 아니고 쿨한 느낌 싹 돌게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쉬머랑 글리터 하나씩 놓치지 않았다는 점. 명도가 밝은 친구들 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기는 하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팔레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메이크업 해주면 그냥 막 사랑스러운 여쿨라 느낌이 뽐뽐이야. 다음은 페리페라 올테이크 보드 팔레트 11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거 추천한다고 하면서 약간 까기가 그런데. 자꾸 빠져요. 이거 왜 이래요 진짜. 내께 약간 불량으로 온 게 아닐까?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섀도우의 질 자체도 좋아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유난히 이 컬러만 발색력이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죠. 핑크핑크한 핑크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여쿨라 분들이랑 겨울브라이트 분들. 너무 예쁘게 쓰실 수 있는 팔레트예요. 이 친구도 웜한 느낌 없이 쿨한 핑크로 되게 잘 뽑았어요. 컬러감. 그리고 완전 진한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완전 감격이잖아. 이것도 자주빛이 들어간 그런 브라운이어가지고. 음영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주면은 그냥 핑크 그 자체. 너무 예뻐. 그리고 이 글리터. 약간 파우더 느낌의 펄 뭔지 아세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느낌의 이런 다이아몬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촤라라라라라. 완전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예뻐. 핑크 처돌이 분들 진짜 예쁘실 거예요. 라카 뉴레벨 아이섀도우 팔레트 포지션. 봄에 나왔던 섀도우 팔레트 중에 제가 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게 라카의 이 팔레트인데요. 우리 쿨톤 선생님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특히 여름 쿨톤 분들 있죠? 여쿨 뮤트나 여름 라이트, 라이트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밝은 컬러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진한색 컬러를 위주로 쓰신다면 겨쿨 다크까지도 활용하기에 좋으실 만한 그런 팔레트입니다. 일단 질이 너무 좋아요. 매트 섀도우가 발림성도 좋지만 발색도 진짜 잘 되고 이 펄 섀도우들도 진짜 발색도 좋고 밀착감도 너무 좋고 색감도 베이스랑 좀 더 어두운 컬러랑 진한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고 구성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펄 섀도우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화이트에다가 연보라 펄, 이런 보라색 펄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하이라이트 해줘도 너무 예쁘고요. 보라색 펄도 진짜 영롱해요. 완전 반짝반짝 거리면서 되게 촘촘한 이런 펄들이 그냥 카짝빼짝 빛을 내는데 자,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립입니다. 먼저 웜톤부터 보실게요. 하트 퍼센트 도톤 무드 립 펜슬 1호 피치 베이지, 7호 드라이 로즈. 연말결사는 이 립 펜슬 절대 빠질 수가 없죠. 너무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정말 주구장창 썼던 그런 친구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쓴 컬러 하나랑 조금 더 웜톤이 두루두루 쓰기에 좋은 친구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딱 이 립에다가 바르기 너무 좋고 오버립 하기에 너무 좋고 저 오버립 필수거든요. 제 입술이 지금 이 정도 크기 같으시죠? 원래는 훨씬 얇답니다. 언진듯이 표현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입술 원래 색을 커버를 되게 잘해줘요. 1호 피치 베이지는 우리 봄웜 선생님들이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 너무 좋아요. 살구 피치에다가 베이지를 탄 듯한 그런 컬러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웜톤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진짜 주구장창 썼던 친구입니다. 7호 드라이로즈. 이건 우리 가을웜 선생님들도 쓸 수 있는 베이스 컬러여가지고 따뜻하면서 차분한 그런 로즈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말린 장미 느낌. 그래서 제가 좀 더 차분한 무드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베이스로 쓰고 제가 오늘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줬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2호 코튼 피치. 이 웨이크메이크 틴트 정말 또 너무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컬러만 오늘 대표적으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너무 많이 썼어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랑 페리페라 그 잉크 무드 매트 틴트랑 딱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술 표현이 진짜 예뻐요. 제가 입술 주름이 진짜 많거든요. 입술 주름을 진짜 깔끔하게 메워주면서 그라데이션 했을 때 그 퍼지는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2호 코튼 피치는 단독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좀 베이스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피부가 밝으신 봄라이신 분들은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다소 밋밋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예쁜 피치 코랄 컬러라는 거 본부 선생님들은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겠죠?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109호 프레쉬 와 이것도 진짜 많이 썼다. 대충 봄홈 메이크업 했어요. 아 립 뭐 바르냐 오늘? 그냥 냅다 짚게 되는. 코랄인데 살짝 핑크랑 레드를 살짝 탄 듯한 느낌이에요. 과즙 느낌이 진짜 팡팡 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이 틴트가 그 광 표현이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투명하면서 맑은 광. 제형은 수분이랑 오일감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좀 쫀쫀한 제형이고요. 이번 연도에는 좀 촉촉한 이런 광나는 틴트가 특히 강세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틴트들 중에서도 잘 썼던 친구입니다. 데이지크 쥬시디위 틴트 6호 로즈애플.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파우치 털기에서 추천했던 친구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 친구. 특히 본부분들이 바르면 너무 뒤집어지게 예쁠걸? 이게 레드인데 로즈빛이 좀 들어가가지고 되게 오묘해요. 바르면 진짜 쌍큼쌍큼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걸 단독으로 진하게 바르기보다는 입술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써 너무 잘 썼습니다. 제형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라카 틴트보다 좀 더 묽고요. 수분감이 더 느껴지면서 얇게 발리는 스타일이에요. 발랐을 때 광택 두께도 라카 틴트보다 얘가 더 얇고요. 근데 이 친구도 탱글한 느낌은 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사실 이 탱글한 느낌이 좀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뮤드 글라스의 립 틴트 3호 위켄드입니다. 많이 쓴 게 너무 보이지 않아요? 뮤드 이 글라스 립 틴트 다른 컬러들도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이 틴트를 진짜 진짜 애정해가지고 이 친구는 앞에 친구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광이 쫙쫙 입혀지는 틴트와 글로스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광택감이 되게 쫀쫀하면서 꿀광이죠 꿀광. 볼륨감이 막 팡팡하게 차오르면서 너무 예뻐요. 근데 또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다. 이 쫀쫀한 광이 오래가요. 입술에 되게 광이 잘 붙어있는 느낌? 맑은 레드에다가 코랄을 탄 듯한 그런 다홍빛 컬러거든요. 우리 봄웜 선생님들 쓰시면 너무 예쁘겠죠. 제가 그래서 좀 상큼한 느낌 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친구입니다. 투쿨포스쿨 아츠클래스 클레어 틴트 7호 로지 이스웨이. 이 틴트 자체도 제가 2022년 동안 정말 정말 많이 썼던 틴트예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로즈에다가 브라운을 타가지고 차분한 로즈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진하게 발랐을 때 가을웜 딥 분들한테 진짜 예쁠 것 같고 봄브라이트라면 이 친구를 좀 얇게 발랐을 때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정도?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을 느낌 내고 싶을 때 입술 안쪽에 발라가지고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해줬거든요. 라카 틴트처럼 쫀쫀함과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제형인데 라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광택의 느낌이 수분 오일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이 친구가 광택 두께가 얇은데 그렇다고 해서 광택감이 너무 덜하지도 않고 적당히 예쁜 광택감이 도는 그래서 데일리로 진짜 즐겨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15호 킹 뮤트라슈. 제가 또 페리페라 이 틴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022년에 제형이 좀 리뉴얼돼서도 나왔는데 밀착력도 더 좋아졌고 각질 주름 부각도 훨씬 완화가 돼서 앞으로 나올 컬러들이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 틴트예요. 이 컬러는 우리 가을 뮤트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가을원분들은 베이스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립입니다. 진짜 컬러 아체가 완전 브라운이거든요? 진짜 그냥 레드를 살짝 탄듯한 그런 컬러인데 이런 컬러가 또 이제 백하논 브랜드 아니고 차 키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장 가치가 있고 가을 뮤트 분들이라면 꼭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너무 브라운이다 싶으면 안쪽에 칠리 같은 그런 컬러 조금 더해가지고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바닐라코 글로벨 틴트 딥 헤이지 이 틴트 제가 또 언제 한번 영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세 가지 컬러인가? 샀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결국은 전 색상을 다 사버렸다는 좀 진한 브라운에다가 레드를 섞어가지고 완전 진짜 초콜릿 같은 그런 컬러라고 해야되나? 특히 초기 틴트에서는 이런 컬러를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가을 딥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예쁠 그런 컬러입니다. 제가 진짜 잘 쓰는 컬러는 그 로지쉘 컬러 진짜 잘 쓰거든요? 뭐 끈적이는 거 아예 없고 그냥 스미는 듯하게 되게 가볍게 발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형이 그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인가? 그거랑 되게 발림감이나 이런 제형의 느낌이 진짜 비슷해요. 근데 그 틴트보다도 광택감이 훨씬 있는 친구라서 진짜 물먹은 듯한 그런 수분광이 너무 예쁘거든요? 킹뮤트라슈 바르고 이거 입술 안쪽에 딱 발라주면 조합이 끝내줘. 이번에도 제가 쿨톤인 척할 때 쓰는 립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데이지크 크림드 로지 틴트 5호 푸시아. 여러분들 데이지크에서 최근에 나온 틴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잘 쓰잖아. 얇으면서 엄청 가볍게 발리는 틴트예요. 약간 벨벳 제형이 훨씬 가벼워지면서 거기에 오일을 살짝 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보송한데 전혀 건조하지는 않으면서 밀착력이 또 좋아버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매트한 립을 거의 안 바르는데 이거는 쓰게 되더라고요. 보들보들한 입술로 만들어주거든요? 블렌딩 되는 그 표현도 진짜 예쁘고요. 쨍한 듯 하면서도 차분함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생장미스러운 핑크 컬러. 웜과 쿨 어딘가에 있는 또 친구인데 제가 또 쿨톤인 척할 때 이 친구를 또 입술 안쪽에 발라가지고 연출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2호 크리미 핑크. 이 컬러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이 컬러는 확실해 쿨톤 추천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푸른기가 도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가져온 거는 이 립 펜슬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쿨톤한테 그나마 괜찮다고 보이는 컬러로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베이스로만 쓴다는 전제 하에 좀 추천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살짝 차분한 핑크, 이제 핑크에다가 베이지 살짝 탄 그 느낌 있죠? 제가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쓴 컬러예요.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10호 머머핑크. 이제 여쿨라 선생님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컬러라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틴트의 제형 자체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광택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저는 좀 더 광택감이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컬러 자체를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또 이거를 리뷰를 했었죠. 완전 청량감 그냥 팡팡 터지는 확신의 여쿨라 분들이 쓰시면 무조건 예쁠 핑크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롬앤이 이거 출시하면서 냈던 그 핑크 친구들이 다 컬러감이 진짜 잘 뽑혔거든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10호 푸시아 핑크. 제가 또 2022년도에 굉장히 잘 썼던 틴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투쿨 에끌라 틴트랑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를 좀 섞은 듯한 느낌이에요. 광택의 정도도 딱 그 중간의 느낌이거든요. 수분감 있게 촉촉하면서도 광택이 자연스러운 광택인데 좀 부담 없이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틴트라서 또 즐겨 썼어요. 필톤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컬러 하나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너무 또 막 쨍하지는 않지만 채도감이 있는 그런 푸시아 핑크 컬러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쿨라 분들이 베이스립 바르고 나서 입술 안쪽에 포인트 싹 해주면서 써주기에 너무 예쁘고 이제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활용하시기에도 너무 예쁜 컬러죠. 페르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13호 핑구리 모브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도토리 컬렉션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저한테 절대 절대 안 어울리는 컬러인데 진짜 회끼가 정말 낭낭하고 굉장히 푸른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름 뮤트이시더라도 이렇게까지 회끼가 도는 거는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독으로 바르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베이스로는 무조건 쓰지. 여름 뮤트 분들이랑 여름 뮤트 베이스 립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컬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페르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6호 풀 필 업데드. 페르페라가 특히 또 쿨톤 컬러를 되게 잘 뽑아요. 립이. 이거는 푸시아가 들어간 핑크보다도 더 보랏빛이 도는 플럼 핑크 컬러고요. 이거 진짜 매력적인 컬러 같아요. 연하게 바르면 우리 여쿨 선생님들한테 예쁠 것 같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면 겨쿨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컬러라는 거죠. 이 틴트는 또 그 쫀득한 유리알 광택이 나는 립으로 유명하죠? 광이 조금 오래가는 느낌은 덜하더라고요. 아까 이 흰구리 모브가 너무 회끼가 도는데 싶으신 분들 이거랑 같이 써보세요. 너무 예쁘던데? 이렇게 같이 쓰니까 또.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 7호 크림슨. 이 틴트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컬러도 가지고 와봤는데 플럼 레드에다가 차분함이 섞여가지고 적당히 살짝 차분한 느낌의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 친구도 되게 활용 범위가 넓은 컬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여름 뮤트랑 겨울 다크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여름 뮤트는 이 친구를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주는 식으로 써주면 예쁘고 피부가 밝으신 겨울 다크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겨울 브라이트 선생님들도 살짝 차분한 무드로 즐기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컬러랑 좀 섞어가지고 쓰기에 좋은 컬러라는 거죠. 이거 두 조합도 너무 예뻐요. 뮤드 글라세 립 틴트 콜드 체리. 또 제가 좋아하는 틴트니까 하나 더 나가줘야죠? 완전 겨쿨 브라이트 분들한테 찰떡 같은 립이에요. 딱 겨쿨 브라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체리. 체리 그 잡채의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저는 봄웜이긴 하지만 다양한 컬러를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 같은 입술 좀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고요. 와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렇게 연말 결산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3년에는 또 어떤 신상 제품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나올 신상들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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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